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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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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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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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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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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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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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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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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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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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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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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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있다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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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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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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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